코로나19 대중교통 이용예절 수칙 아무리 답답해도 마스크는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세요 어... 기침이 나온다구요? 기침은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해주세요 꼭! 급한 용무가 아니면 통화나 대화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승하차 시에는 거리 두기를 해요 두 팔 간격? 건강 거리 두기! 지켜주세요 대중교통 이용 후에는 손을 씻거나 손 씻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세요 시작해요! 코로나 예방! 함께해요! 대중교통 이용예절 수칙